제주 20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2022년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개최된 2022 제주 사회복지 비전대회에서 제주도민의 행복과 안정적 복지 혜택을 위한 33개의 사회복지 어젠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고승화 수석대표는 서로 양보하며 연대한 힘으로 복지 제주의 미래와 국민 복지를 위해 어젠다를 선정, 한몫 손으로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어젠다를 전달받은 제주도지사 예비 후보들은 차기 도정 정책 반영에 긍정적으로 답하며 도민을 위한 제주형 복지에 공감했습니다.